오늘 하루 종일 생일식 한다고 계속 하니까 약간 민망해하는 것 같아요 뭔 느낌인지 다 느껴봤잖아요 이제 생일식입니다 라이브 할 때 하려고 하고 좋아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거 진심이에요 이티들 알 거예요 제가 진짜 망쳤거든요 여기 한 이티들이 이티미티나이티아옹 나이티아옹 제가 오늘 그거를 한 게 좀 괜찮은 이티들 입구심이 잘하고 얘기하잖아요 이티들 입구심이 잘하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음방을 볼 때 이티들 입구심이 전 좀 차오르나요? 뭔가 느낌이 들어요? 약간 어깨로 쓰기 이티들을 약간 이런 느낌? 나이티 입구면 든든하다는 그런게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제가 제가 만났을 때 너무 좋은 추억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채시 활동에서도 우리 비치들하고 또 함께 지준아옹 그 nex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